뭐야, 누군지야? 다 돼있어, 다 돼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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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소면, 소면, 대박. 우와, 낙지. 누군지 해줬어? 혼낭만 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형이 다 있어, 형이 다 있어, 형이 다 있어. 형이 다 있어, 형이 다 있어. 아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자, 이 장어를. 음! 뚱뚱하네, 뚱뚱하네. 엄청 뚱뚱하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관절까지 올렸어. 엄둑전둑. 이가 들어갔는데 오래 걸려. 이렇게 돼. 기뻐, 기뻐. 뚱뚱하다. 야, 밥 형이 진짜 많이 늘었다. 이가 들어가는데? 오래 걸려. 거의 이 정도면은 한라급이다. 한라급이야, 한라급. 초콜릿이야, 한라급. 초콜릿이야, 너무나.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강을 진짜 좋아하는데. 패스웨스 있거든요, 여기. 네. 숙주하시는 분들은. 뚱뚱이 낫. 아유. 아유. 따뜻해. 따뜻해. 와, 이거는 하나 사러 가야지.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저 생마늘 저렇게 쌈장 해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구나. 그래, 두 개 먹자. 아, 저 생마늘 진짜 좋아해. 뭐야, 이거. 뭐야, 영양고추. 이거 뭐야. 영양고추 싸. 아, 이거 장난 아니래. 아, 진짜 고맙다. 와, 재벌. 오우. 아우. 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우와. 아우. 하트에 눈이 쌩뚱으로 낭인다. 아우, 창원. 아우, 창원. 당겼다가 헛들었어. 아우. 보는 게 괴롭네. 보는 게 좀 힘들다. 아우, 저 소면 얼마나 맛있을까. 소면이랑 낙지 이렇게 해서 호로록. 크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어머, 이거 양념장 너무 잘 됐다. 아, 뭐야? 반 너무 잘 됐어요. 어우, 이거. 딱, 딱. 발짝지기니, 이거. 아우. 여기 약간 발짝지기 해야 돼. 오늘 고생한 거 진짜 보상받는 거 같아. 슬로우로 우리의 그... 업어치이 나은 장면들 다. 형, 그리방이 있으면 꿀이야. 윗방이야 윗방? 윗방이야? 꿀리방이야, 꿀리방. 잘했놈? 꿀리방, 꿀리방. 꿀리방, 꿀리방. 꿀리방, 꿀리방. 아, 뜨거워. 어, 모르겠다. 아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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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먹었으면 너 한... 세 공 떼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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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없네. 장오빠가 또 나와요, 저희? 헬기로 먹으나, 또 그때처럼? 음. 헬기로. 아랫마당 팀도 오늘 하루 문화회사를 열심히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장어의 버금가는 최고급 생선 반찬과 함께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생선 반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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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모남산인가? 어? 진짜 사람 약올리는 방법 대박이다. 어디서 레슨 받으셨어요? 대박이다. 레슨 받았어요? 이거 밥맛을 왜 이렇게 합치겠어. 그렇죠? 아우. 약올리기 레슨 받은 거 같아? 아니, 이거 하나 이 냄새를 다 이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운이 나왔어요, 잠깐만. 하하하하. 새로운 날씨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생선 한 번 봐야지, 그래도. 내 인간적으로. 응. 내 인간적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네. 하하하하. 오, 재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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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기 그, 아까 먹어봐서 알잖아요. 뭐? 맨밥에 김치만으로 계속 먹기가. 아, 쉽지 않아. 힘들어. 어. 이거 숯불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하나는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진짜 먹어봐야 돼. 선호야, 라비야 이거 먹어봐야 돼. 저랑 보통 챔피언 게임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래서 이기만 바로 먹으면 돼. 바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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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사 세일 널리기 바랍니다 다음 나도 다음 나도 바로 가 바로 가 시작 우와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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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거벌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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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둘 다 핑크라서 모르겠어! 누구지? 아, 이거 세윤이 할 거 같은데? 왜냐면 까만 머리가 좀 나있잖아 봐봐, 내 거 맞아? 색감이 안 맞아 내 거야? 야, 이 머리 결이 너야 우와! 우와! 어, 여기 좀 구멍이 아닌데? 많이 미워, 뭐야? 야, 나 도주사고 야, 나 도주사고 야, 나 도주사고 빠져 집어, 빠져 집어 두 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느낌이 다르네! 아, 먹자, 먹어야지 아니, 어른끼리 해 같이 먹어야지 진짜 먹어야지 고생했는데 오늘 또 리스크 보라고 진짜 달라 아, 야, 서로 울어 울어, 울어 정말 오랫동안 정성들여서 숯불에 구운 장어 근데 와, 육염을 착해가지고 식빵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서 대회에 나간 장어 같아 근질이 아주 훌륭하다 근질이 훌륭하다 근질이 훌륭하다 이게 쌈을 싸도 이 식감이 막 느껴지나요, 잘?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두둑 터지면서 안에 살이 투두둑 나와 그러니까 쌈을 싸도 티를 뚫고 근육이 나간 것처럼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두둑 터지면서 안에 살이 투두둑 나와 그러니까 쌈을 싸도 티를 뚫고 근육이 나간 것처럼 그래서 쌈을 싸도 확인을 해봐야죠 쌈은 그냥 아니, 이러면 소금이 서운하다니까 이러면 단무앉